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주 치료하게 여러분들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선거는 숫자고 숫자는 과학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한 것처럼 위력적인 그런 선거 부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파헤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가 여러분들 있기 전에 사전투표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선거인수 명부를 회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열람. 선거일 이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죠. 유권자수. 유권자수라고 하시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정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확정선거인수. 여러분 이 선거인수가 사전투표일 전에 확정되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한자 표현 확정.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이후에도 불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 조작의 가장 중심에는 확정 후보에게 득표수를 더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조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투표자 수를 부풀려야 그래야 표를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100명만큼 부풀리고 100명만큼을 특정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특정후보의 특표수도 100표로 올라가고 동시에 투표자 수도 100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거 4기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은 선거인수를 뻥튀기하는 겁니다. 그 선거인수를 뻥튀기하는 사전투표율을 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유령 선거인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다시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표일 현장에서는 부산 하단 제2투표소에서 분명히 투표 참가인이니 마지막 여러분들 2일차 투표가 끝났을 때 투표자가 2324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었는데 나중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발표 선거인수가 2624명이더라 확정 선거인수 확정 선거인수 이건 확정이 아니네요. 개표 현장에서 여러분들 2324명이었는데 개표가 끝나고 선거하니까 발표한 것을 2624명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선거인 명부가 6467명이었는데 경기도 하남갑 그런데 나중에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7179표로 712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안 되죠 왜 확정 선거인 명부는 관내 관외 당일이고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관내 당일이니까 당연히 관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부산남구 용호 3동에서도 확정은 1340여인데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13246표로 뻥튀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뻥튀기가 된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확정 선거인수는 선거 이전에 관내 관외 당일을 합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개표 선거인수는 관내와 당일만 합친 건데 이게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부풀려지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확정 선거인수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이만큼 더해 주는 거거든요 위조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 제조에는 선거인수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서울은 사전투표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3 플러스 1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만큼 올려주려면 뭘 부풀려야 됩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는 거지 선거인수를 선거인수가 부풀리지지 않으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작업을 10년 동안 계속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 선거인수가 더 커진 겁니다 그 2가 1이 4월 10일 총선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해온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기네스북감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북조선만 여러분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북조선도 공산주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나라인 겁니다 10년 이상 꼭 같은 부정선거 방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완전히 기네스북값이 아니고 탑 오브 탑입니다 조선민족은 탑 오브 탑입니다 다해 추종을 불어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것이 시골촌부가 조사한 걸 보게 되면 80개 은면동 2017년에는 107개 은면동 2020년은 249개 은면동 2020년 3구 대통령선 328개 은면동 2024년 22대 총선 314개 은면동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더 성행하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의 선거 사기가 해가 갈수록 융성해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확정선거인수가 100표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이러면 개표 선거인수가 150표가 된 경우가 2016년에 80개에서 2024년 22대 총선에 314개로 늘어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사전투표를 조작한 방법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몇 표를 훔칠 것인가만 달라진 겁니다 선거인수를 몇 명이나 부풀릴 것인가 그것만 달라졌지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이 시골촌부께서 여러분들 분석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확정선거인수보다 개표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그것을 선관위가 위조사전투표지로 형식으로 더블당에게 넣어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10년 사전투표 흥력상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등의 과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골촌부가 작성한 확정선거인수보다 개표 선거인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2012년은 제로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 안 했다는 겁니다 80개 은면동 107개 은면동 249개 은면동 328개 은면동 314개 은면동까지는 확장된 겁니다 암이 퍼져나가듯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해마다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암이 전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까지도 입을 다물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끝장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과 인력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 대통령 선거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 위조 사전특표지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총초과 인력이 계산이 된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선거부정이 발각된 은면동 개수하고 밑에는 총초과 이게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최소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또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